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저는 성우 최수민이에요.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만화를 보실 때는 대형 팬들을 꼭 확인하세요. 부터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에서 핑크파이브 또 프린스 바라캣을 연기했어요.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이오맨이라는 작품을 사랑해 주신다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. 저 역시도요. 이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고요. 지구방해대 프레시맨에 이어서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DVD가 새로운 굿즈들과 함께 리패키지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릴게요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